안녕하세요. 수출입 회계 및 세무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융충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을 포함한 2차 시에 걸쳐서는 무역 조건별 손익기속 시기, 무역 조건은 영어로 인코텀스라고 하죠. 이 인코텀스별 회계 및 법인세법상 손익기속 시기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법인세법상 손익기속 시기는 회계상 기속 시기와 거의 대동소의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회계상 기속 시기를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오늘은 복합운송 조건에 해당하는 무역 조건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복합운송이라는 것은 해상이나 내수로 철도나 도로운송, 항공 등 여러가지 운송수단 중 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운송방식을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공장인도 조건, 영어 약자로는 EXW라고 합니다. 이는 수출자의 구내, 즉 작업장이나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이 되겠고요. 이 경우 회계상 손익기속 시기는 수출자의 구내에서 물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 되는데요. 이하 말씀드리는 모든 무역 조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선적일, 기적일로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운송인 인도 조건, 영어 약자로는 FCA라고 하고요. 이 조건은 수출자가 이 물품을 수출통관을 해서 수입자가 지정하는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회계상 귀속 시기는 선적일 또는 수입자가 지정하는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이 되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 영어 약자로는 CPT라고 하는데요. 이 무역 조건은 수입자가 아닌 수출자가 지정하는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에다가 수출자가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부담을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어 있는 무역 조건입니다. 이 경우 회계상 손익 귀속 시기는 선적일 또는 수출자가 지정하는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이 되는데요. 차트에서는 지금 수입자가 지정한다고 잘못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인도 조건, 영어 약자로는 CIP라고 하고요. 이 조건은 앞서 말씀드린 CPT 조건에 수출자가 목적지까지의 운임 외에도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이 추가된 그런 무역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무역 조건은 물품의 인도가 수출국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반면에 다음에 말씀드릴 세 가지 무역 조건의 경우는 수입국 내에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도착 터미널 인도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영어 약자로 DAT라고 하고요. 이 경우는 수출자가 목적지의 지정 터미널에서 운송수단의 하역한 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이 되겠고요. 회계상 손익기속 시기는 수출자가 수입지의 지정 터미널에서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도착지 인도 조건, 영어 약자로는 DAP라고 하는데요. 이 무역 조건은 수출자가 수입통관하지 않은 물품을 운송수단에서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이 경우에 회계상 손익기속 시기는 수출자가 수입통관하지 않은 물품을 운송수단에서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지급 조건, 영어 약자로는 DDP라고 하는데요. 이 조건은 수입자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서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인데요. 이 경우 수출자는 관세나 조세, 기타 수입관련된 통관 비용을 모두 수출자가 부담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상 손익기속 시기는 수출자가 자기 비용으로 수입통관을 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출자가 부담한 관세나 조세 등에 대해서는 회계처리상 차변에는 수입원가, 대변에는 자비익으로 회계처리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출입회계 및 세무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 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